21번 퇴근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퇴근해요 22번 학교에 갑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학교에 갑니다 23번 합한 두께는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합한 두께는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24번 다시 들으십시오 이 남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불을 끄고 있습니다 2번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세수를 하고 있습니다 4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25번 그릇이 몇 개 있습니까? 1번 다섯 개 있습니다 2번 여섯 개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그릇이 몇 개 있습니까? 1번 1번 다섯 개 있습니다 2번 여섯 개 있습니다 3번 여덟 개 있습니다 4번 아홉 개 있습니다 다섯 개입니다 5시 20분 5시 20분 다시 들으십시오 5시 20분 다시 들으십시오 죄송하지만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짐이 많아서요 네, 열어드릴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죄송하지만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짐이 많아서요 네, 열어드릴게요 28번 오늘 김치 담그릇 날인 거 아시죠? 우선 채소 다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네, 그럼 제가 배추를 씻어서 소금으로 절일게요 네, 그럼 제가 배추를 씻어서 소금으로 절일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김치 담그릇 날인 거 아시죠? 우선 채소 다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네, 그럼 제가 배추를 씻어서 소금으로 절일게요 리아 씨, 이리 와서 팔을 좀 다듬어 주시겠어요? 오늘이 누구 생일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이 누구 생일이에요? 30번 제 취미는 독사예요. 영수 씨 취미는 뭐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제 취미는 독사예요. 영수 씨 취미는 뭐예요? 31번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32번 반찬을 더 드릴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반찬을 더 드릴까요? 31번 한 시간 더 일할 수 있어요? 1번 아니요, 할 줄 몰라요. 2번 아니요, 살 수 없어요. 3번 아니요, 한 시간 걸려요. 4번 아니요, 지금 가야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한 시간 더 일할 수 있어요? 1번 아니요, 할 줄 몰라요. 2번 아니요, 살 수 없어요. 3번 아니요, 한 시간 걸려요. 4번 4번 아니요, 지금 가야 해요. 4번 아니요, 지금 가야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남자 직원보다 여자 직원이 더 많네요. 네, 여자 직원은 5명이고, 남자 직원은 3명밖에 없어요. 35번 35번 저는 주말에 경기도에 있는 안산에 자주 가요. 안산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지요? 네, 그래서 여러 나라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식당이 많아요. 저는 고향 친구들하고 같이 파키스탄 식당에 자주 가요. 이번 토요일에도 가려고 하는데, 인다 씨도 같이 가시겠어요? 네, 좋아요. 같이 가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주말에 경기도에 있는 안산에 자주 가요. 안산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지요? 네, 그래서 여러 나라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식당이 많아요. 저는 고향 친구들하고 같이 파키스탄 식당에 자주 가요. 이번 토요일에도 가려고 하는데, 인다 씨도 같이 가시겠어요? 네, 좋아요. 같이 가요. 어제 이사는 잘 하셨어요? 네, 잘 했어요. 새 집에 가셨으니까 필요한 게 많으시겠네요. 네, 어제 세탁기하고 냉장고를 샀어요. 오늘 오후에는 침대하고 식탁을 사러 가려고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제 이사는 잘 하셨어요? 네, 잘 했어요. 네, 잘 했어요. 새 집에 가셨으니까 필요한 게 많으시겠네요. 네, 어제 세탁기하고 냉장고를 샀어요. 오늘 오후에는 침대하고 식탁을 사러 가려고 해요. 왕리홍 씨, 수술은 잘 됐습니다. 통증이 심하지는 않지요? 네, 별로 아프지 않아요. 식사는 오늘 저녁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조금씩 걷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퇴원은 언제쯤 할 수 있어요? 5일쯤 더 계셔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왕리홍 씨, 수술은 잘 됐습니다. 통증이 심하지는 않지요? 네, 별로 아프지 않아요. 식사는 오늘 저녁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조금씩 걷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퇴원은 언제쯤 할 수 있어요? 5일쯤 더 계셔야 합니다. 5일쯤 더 계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인 광고를 보고 왔습니다. 여기는 음식을 배달하는 일이 많습니다. 배달하고 설거지를 해 주시면 됩니다. 바쁠 때는 주문도 받으셔야 하고요. 내일부터 일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세요. 구인 광고를 보고 왔습니다. 여기는 음식을 배달하는 일이 많습니다. 배달하고 설거지를 해 주시면 됩니다. 바쁠 때는 주문도 받으셔야 하고요. 내일부터 일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39번 여보세요. 저 린인데요. 제가 아파서 오늘 회사에 못 나가겠어요. 어디가 아파요? 오늘 아침에 통근 버스를 타려고 뛰어가다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요? 병원에는 가봤어요? 지금 남편하고 같이 가려고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보세요. 저 린인데요. 제가 아파서 오늘 회사에 못 나가겠어요. 어디가 아파요? 오늘 아침에 통근 버스를 타려고 뛰어가다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요? 병원에는 가봤어요? 지금 남편하고 같이 가려고 해요. 지금 남편하고 같이 가려고 해요. 40번 어떤 집을 찾으세요? 두 사람이 쓸 집을 찾고 있어요. 방, 부엌, 화장실이 있으면 돼요. 아, 마침 좋은 집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세대가 사는 빌라인데, 5층 건물에 4층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좀 불편할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데 지하철역에서는 가까워요? 네.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에 있어요. 집값은 어떻게 돼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가 30만 원입니다. 그 집을 좀 보여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떤 집을 찾으세요? 두 사람이 쓸 집을 찾고 있어요. 방, 부엌, 화장실이 있으면 돼요. 아, 마침 좋은 집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세대가 사는 빌라인데, 5층 건물에 4층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좀 불편할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데 지하철역에서는 가까워요? 네.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에 있어요. 집값은 어떻게 돼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가 30만 원입니다. 그 집을 좀 보여주세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가 30만 원입니다. 보증금 5천만 원 보증금 5천만 원 보증금 5천만 원 보증금 5천만 원